안녕하세요. 저는 창원대학교 학생홍보대사 8기 불어불문학과 1학년 김연지입니다. 창원대학교는 대한민국 기계산업의 중추이자 경남의 수부도시인 창원시에 위치한 지역중심 국립대학교입니다. 성실, 진리, 자유 및 창조의 이념 아래 각 분야를 이끄는 인재를 배출하며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친환경 캠퍼스를 자랑하는 창원대학교를 저와 함께 둘러보실까요? 창원대학교는 KTX역과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정면에 보이는 건물은 대학본부로 입학업무를 지원하는 입학관리본부와 학사지원관리과 등 학교의 각종 생정업무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창원대학교가 자랑하는 중앙도서관입니다. 지역시민들에게도 개방되는 열린 도서관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70만권의 장소와 학술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스터디룸, 세미나실 등 최신식 시설을 갖추고 있고 휴식 공간으로 글로벌 라운지 등이 있습니다. 학생생활관은 학생들의 주거와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7개 동 약 2,500여 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으며 체력단련실, 편의점, 커피숍 등의 다양한 편의시설과 쾌적하고 편리한 대학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학생생활관 앞 면모 청운지는 재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여유로운 휴식처가 되어줍니다. 국민고시원은 각종 고시나 공공원 시험을 준비하는 재학생과 일부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학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공동실험실습관으로 첨단시험 분석장비 공동활용을 통한 이공계 학생들의 연구와 실험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1학생회관 봉림관으로 동아리방 1층 학생식당과 2층 도중원식당, 사진관, 매점 등 학생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이 있으며 맞은편 건물에는 농협은행이 있어 금융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동백관입니다. 1층에는 박물관, 상설 전시실과 우리대학 역사관이 있으며 2층에는 조현욱, 아트홀 등 각종 전시, 학술, 사회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인력개발원이 있으며 이곳은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부서로 진로상담, 진로검사, 기업체탐방,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학습관 3층에는 30세 이상 평생학습자 및 고졸 취업자 학사하기 취득을 지원하는 미래유합대학이 있으며 4층에는 교양영어회와 외국어 특강, 모의시험, 통번역 서비스 등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어학교육원이 있습니다. 어학교육원에서는 외국인과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잉글리시 라운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로 인조잔디구장과 풋살구장, 농구장, 우레탄트랙으로 조성되어 체력단련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둘러본 창원대학교 캠퍼스는 어떠셨나요? 창원대학교는 경남을 대표하는 국립대학교에서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 국립창원대학교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